게이 아시나요? 솔직히 게이인데 뮤비도 보면 약간 남자 투입하고 그런 게이의 영상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폴스가 바보야 이건데 잘 모르겠어요 바보야 너는 왜 뭐 왜 날 좋아해? 뭐 약간 바보야 글쎄요 제가 잘 모르네요 네 잘 모르는 관계로 저희가 테리아 씨 사비를 털어가지고 선물을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오시는 분들에게 보고 맞아요 여자분이 나와서 인형을 준비했어요 목비게 목비게 소감이 좋은 인형 이번에도 카카오톡에서 밀고 있는 섬유 향수를 준비했는데요 그냥 드리면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것 같으시죠 성함을 문자로 카카오톡 말고 문자로 성함을 적으신 다음에 제가 시작해서 동시에 저한테 보내주시면 가장 빨리 오시는 분들 부터 선착순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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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